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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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너를 보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 따라 살것냐 네가 내 따라 살것냐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살지 너를 보고 나를 보아라 네가 나 따라 살것냐 나를 보고 너를 보아라 해도 돼 나를 보고 너를 보아라 네가 나 따라 살것냐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살것냐 남편한테 싫어요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권지 권지 다 아시네 잘 아시네 진짜 싫어요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연지붕과 간사 중께 당신이 싫어요 아 이거 꼭 해야 된다니까 이랬어 자 그것도 적어요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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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싫어요 연지붕과 연지붕과 간사 중께 당신이 싫어요 연지붕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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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지 연지 연지하고 분 분곽 곽분을 안 사준께 화장품 안 사준께 12시에 12시에 오라고 12시에 오라고 금시계를 사뒀더니 234 올라서 그 새로 새로 한 시에 왕 12시 눈에 안 보이는 정 때문에 뭐 내가 너따라 산다고 내가 손해보고 밑지고 산다 이 말이야 너를 보고 니 몰골을 보고 내 꼴을 봐라 니가 나따라 살간디 눈에 안 보이는 그 정이 더러운 정이라 이 말이지 그 더러운 정 때문에 내가 너따라 살아 이 말이야 그 집 시어머니 염치도 와 저잘난거 나놓고 날 데려왔네 그러니까 풀려보세요 저잘난거 나놓고 날 데려왔대 딱 전라도 말이지 참 너무 많아 이게 많아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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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잘난거 나놓고 날 데려왔대 아리아리랑 슬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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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재밌어 바와쿠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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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개구리하고 흥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 아니 그러지는 않지 남자들이 그렇게 야이놈아 그 말이야 야이놈아 1,2,3,4 몰라서 새벽 1시에 왔어 너 금실도 왜 사줬어 12시까지 들어오러 사줬잖아 컸는데 어? 1,2,3,4 몰라? 몰라 몰라 몰라? 몰라서 이렇게 왔냐 새벽 1시가 뭐야 이놈아 그 말이야 나 속속공방 시켰다고 미운거지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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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1,2,3,4 몰라서 늦게 오고 늦게 오고 그렇게 해야 내 맘이 편하다 이거야 내라 이놈 그러면서 1,2,3,4 몰라서 새벽 1시에 왔냐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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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6,7,8 5,6,7,8 5,6,7,8은 아는 네 5,6,7,8 5,6,7,9,9,9,9,9,9,9,9 3,2,3,4,3,7,3,4,6,7,9,9 5,7,9, wisdom,2,3,7,7,9,1,2,4,8,9,9,1,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